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재검표에서 발견된 가짜 투표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부정선거는 지금 의혹이나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사회는 원인을 규명하고 범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보완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의 국가공적기관이나 상당수의 지도청 인사들이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범죄를 은폐 혹은 은닉하는 데 크게 혹은 작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해지는 대법원, 대법관들마저 정거은닉과 은폐, 위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황당한 일은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에 이어서 내년 3월 9일에 실시된 대선에서도의 조작은 거의 100% 이상입니다. 조작 가능성이 아니라 조작은 그냥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대통령 선거의 투표장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당수라는 젊은 철없는 자는 미국까지 가서 제외국민 우편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15 총선에서 거소투표, 선상투표, 우편투표들이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어 온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유럽 야당 경선 후보들은 단 한 사람을 빼고 고군분투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황교안 후보가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자신의 SNS에 부정선거가 저 황교안만의 문제입니까? 부정선거가 저 황교안만의 문제입니까? 어제저녁 토론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 인기라더니 TV토론회에서 그림자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가 봅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이 애써 피하려 하는 부정선거 문제 제기를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혹시 다른 후보가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부정선거 이슈를 이어주실지 모른다는 기대였습니다. 원팀으로 동료 후보님들과 정권교체를 함께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하태경 후보는 범죄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만 듣고 정거가 충분한 부정선거 의혹을 가짜 뉴스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가 재발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든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됩니다. 그런 취약점을 무시하며 정권교체를 부러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젠 함께하는 것을 일단 미루어 들려고 합니다. 국민께 제 주장을 직접 말씀드리고 호소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부정선거를 제대로 규명해서 책임 소재를 묻고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황교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고 저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들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 안간힘을 쓰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불법과 불의에 야당 후보들조차 침묵하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짜 미친 짓이 추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미친 이야기를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평소에도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부정선거 책동자들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의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 와중에 직접적인 이해당 사자인 국민의힘의 한규환 전 대표와 안상수 후보 등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후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비난하는 의용성명을 내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우리 애국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울부는 민주당에 앞서서 국힘당에 먼저 천둥같이 내려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 같은 시대 역정적인 행동에 가담하는 정치인들은 공정한 대선 경선을 방해하는 반동세력으로서 반드시 애국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동안 정말 국민의힘에 대한 웰빙정당이란 그런 비난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들어갔을 때도 정말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야당 싸울 수 있는 야당 그런 인물들을 천거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웰빙정당입니다. 놀고 먹는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나라가 망할 모양입니다.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범죄도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와해시키는 내란제 수준의 국가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시치미를 뚝대고 그리고 여당은 야당은 그냥 없는 셈 치자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초유의 사태를 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살인 등 중범죄를 행하고서도 시치미를 뚝대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까? 정말 국가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관대한 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정선거는 황교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병호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포함한 이 땅에 살아있고 또 살아가야 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대단히 중대한 더 이상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